오늘은 더밀크 유료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 더밀크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밀크 검색을 하면요 더밀크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나옵니다 더밀크 눌러주시면 url을 잘 보시면 ii, ii가 두 개입니다 기존에 그냥 밀크로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사이트 접속이 안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i는 이노베이션, 두 번째 i는 인텔리전스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더밀크 사이트 들어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밀크 사이트 어떤 내용이 있나 둘러보고 싶으시면 이메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넣으신 후에 둘러보기 눌러주세요 자 지금 아직 회원가입은 안 됐는데요 더밀크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이렇게 기존과 달리 콘텐츠가 표시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구독이 안 되신 상태여서요 콘텐츠를 누르시면 앞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구독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구독을 하셔야 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밀크는 토픽 눌러보면 이렇게 빅테크부터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우스 이런 토픽을 중심으로 기사를 넣어드렸고요 주식과 관련된 인베스팅 정보를 모아놓는 세션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전략가를 위한 필수 정보가 인베스팅 코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비상장 기업의 스토리와 데이터를 담은 분석 기사, 리포트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미국형님 100은 유튜브 미국형님이시죠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께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개의 우량 기업을 분석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연간 구독 고객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샘플로 SBB라는 실루콘밸리뱅크에 대한 소식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 외에도 실제로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미국형님 100 기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란도 있는데요 다양한 컨퍼런스 저희가 직접 듣고 풀텍스트와 요약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형님을 비롯해서 미국형님의 복습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심화학습은 더밀고 구독자를 위해서 먼저 공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긴 하지만 먼저 구독자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누가 먼저 어느 시점에 사느냐가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구독자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공개해 드립니다 벨리토크와 더밀크 테이블 등 영상 콘텐츠들이 더밀크 닷컴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밀크 테이블은 부정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행사입니다 더밀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것들에 이벤트 정보는 이 이벤트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 미국형님과 구독자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Q&A를 할 수 있는 더밀크 닷컴 구독자 라이브와 같은 소식이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회원가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위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요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맨 위에 구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카카오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이 편하신 분은 구글로 가입을 하시고 카카오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둘 다 싫다 그러면 이메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한번 이메일로 가입하는 걸 해볼까요 이메일 아까 둘러보기 할 때 쓰셨던 이메일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기 비밀번호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도 써주십시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면 하신 후에 이메일로 가입하기가 누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이 상태까지는 유료구독이 아니십니다 이제 여기서 유료구독 플랜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더밀크는 월간 플랜은 25달러 연간 플랜은 250달러입니다 어떻게 이 플랜에 들어가 있는 혜택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플랜에는 실리콘밸리 전문가 라이브 Q&A라고 해서 미국형님을 비롯해서 더밀크 테이블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연간 플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개별 기업 분석 리포트가 아까 설명드렸던 더밀크 100 미국형님 100 코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모두 다 연간 플랜 그리고 더밀크의 타피 투자 정보 그리고 미국 현지 컨퍼런스와 행사를 단독 커버한 기사 내용 그리고 실리콘밸리 테크믹 경제 기사 내용 그리고 인물 정보 저희의 뉴스레이터인 뷰스레터까지 이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연간 플랜이 150달러입니다 월간 플랜인 경우에는 라이브 Q&A와 고객님 10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리콘밸리 전문가 라이브 Q&A 혜택도 월간 플랜에게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분석 리포트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랜을 연간으로 선택하시던지 월간으로 선택하시던지 선택을 하시고요 카드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카드 정보는 제가 임의의 번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넣으면 제대로 안 넣었죠 그래서 번호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카드 번호 넣으시고 여기에 유효기간하고 카드 뒷면에 CVC번호 세 자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고 결제 및 환불 정책을 읽어보시고요 결제 및 환불 정책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구독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독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고 더 이상 구독을 원치 않으시면 구독 플랜 일정이 끝나기 전에 저희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자동 결제를 취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밀크 안에서 모든 정보를 자유롭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더밀크 사이트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